가을 낙지를 꼽을 만큼 가을의 대표 별미 중의 하나로 가을 낙지를 꼽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맛이 더 깊어지는 낙지는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다니면서 한여름에 풍부한 먹이를 많이 섭취해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서 가을의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낙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 낙지는 잡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그 방법을 살펴보면 낙지는 통발, 낚시, 맨손, 횃불, 가래 등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이를 각각 통발낙지, 낙지주낙, 손낙지, 회낙지, 가래낙지 등으로 부릅니다. 낙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주로 낙지잡이는 밤에 이뤄지는데요. 물살이 센 사리철을 제외한 물대에 이뤄집니다. 쓰러진 소도 낙지 서너 마리면 벌떡 일어선다라고 할 만큼 낙지는 영양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스테미너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지는 잡히는 곳마다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살아서 역동감이 느껴지는 싱싱한 낙지를 그대로 맛보는 낙지회를 즐기는 지방도 있지만 전라도에서는 낙지탕탕이라고 해서 낙지를 곱게 다져 씹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먹기도 합니다. 날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시원한 국물 맛과 부드러운 낙지 맛을 볼 수 있는 연포탕도 인기 있는 요리고요. 전라도 특유의 낙지 호롱은 낙지를 꼬지에 끼어서 돌돌 말아 숯불에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여기에 양념장을 살살 발라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끈한 매운맛이 일품인 낙지 볶음까지 낙지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낙지가 많이 나는 산지나 낙지 요리로 유명한 곳에서는 가을에 낙지 축제가 열릴 만큼 가을 낙지는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가을에는 낙지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낙지의 몸에 영양분을 축적해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맛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주말에는 낙지 요리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